기말고사 시즌 드리고자 하는 주제였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였어 딱 이맘때쯤이었거든 이맘때쯤 선생님이 일단 1학기 입학해서 학교 적응기간 마치고 그래 중간고사 잘 못 봤었단 말이지 모의고사를 보긴 봤는데 난 내신과 모의고사 중에 무엇이 어떻고 그런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할 때쯤 기말고사 시즌이 찾아났다라는 거지 지금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말고사 준비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기말고사 준비기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5월달 굉장히 많이 놀았지 선생님이 5월달에 다들 놀 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말고사 준비기 좀 짧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는 중간고사 준비했을 때처럼 두 달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준비를 해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6월달 지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얘들아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 있잖아 열심히 한다는 의미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선생님이 고1 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불려간 적이 있었거든 선생님이 그때도 지금처럼 나대고 시끄럽고 떠들기 좋아하는 학생이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학교에 전화가 왔던 거야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너가 이제 그렇게 까불까불 해가지고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야기 하시면서 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명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지금 안윤기 선생님이라는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이제 현직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 지금의 고민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사실 나도 이제 그런 집안과의 뭔가의 문제의 별개로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는 학생이고 싶은데 선생님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지 물론 지금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었어 난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 했었단 말이지 그 선생님이 자기 손가락을 딱 보여주면서 보이지? 이러는 거야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이 휘어있었어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이 휜 게 뭔가 장애적인 그런 게 아니고 펜을 너무 많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에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선생님이 강사를 준비하고 활동을 할 때에도 매번 선생님이 이제 판서연습을 많이 했었거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항상 그때는 12시까지 수업이었으니까 일찍 끝나고 새벽 1시까지 막 판서 연습하고 드르륵드르 연습하고 이러고 집에 갔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그 선생님이 물론 그때 고1이었고 그때 강사 준비했던 게 27살 때쯤이었지만 가운 손가락이 휘기기 전까지는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분필 때문에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이 생키 손가락이 멍이 들면서 아 뭔가 되고 있구나 싶었을 때 어느덧 내가 판서가 좀 자유로워지더라고 물론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수정하고 연습하고 하는 중이지만 완성이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그 상대적인 의미를 우리는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거지 선생님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자 애들아 그때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는 거지 아 그렇지 않겠니? 하여튼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의 후배들도 좀 이제 있거든 나도 어떤 선생님의 후배이기도 하지만 후배들 강사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다 잘 나오면 그 열심히 한다는 기준으로 누구나 다 열심히 할 거야 그치?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하겠죠 그쵸?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열심히 했더라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는 그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설정하지 말고 그래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이자 이거지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수식적인 확률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은 내신 준비할 때 딱 한 번은 그랬어 밥을 잘 안 먹었거든 왜냐하면 그때 밥 먹으면 저녁에 졸리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일단 안 먹고 그러면 저녁을 안 먹은 상태에서 밤을 새거나 12개까지 공부를 하면 입안이 막 헙니다 입안이 막 헐고 매운 거 먹으면 막 따갑고 배가 아프고 이럴 때까지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입안이 헐지 않고 배가 아프지 않으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나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든 거죠 좋지 않은 건데 나 자신을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더니 또 성적이 잘 나오면서 아 그러면 점점점 내 몸이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는 게 그래 이런 거라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모교산 채 못 봤으면 내신의 왕이었거든 다 외워야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있겠지만 정말로 아이들아 1등급이라는 거는 4%예요 4%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전화를 막 돌리잖아 그러면 복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럼 버튼을 잘못 눌러서라도 이상한 답을 찍는 사람들이 전국의 4%인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있었죠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갔던 것은 그때 인터뷰했던 게 그런 거지 그런 내용이었어 어떤 설문조사를 해도 3, 4%는 나옵니다 지금 수능이 아니고 6월 학력평가 가형 30번 오류난 문제 거기에 정답률이 2.8%거든 걔네들 정말 풀어서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의 비율로 들어가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친구들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다 누구나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평범한 점수 나옵니다 정확하게 평범한 점수라는 거 그래 평범하다 평범하다는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정규분포를 배우거든요 정확히 4에서 6등급까지 해요 여러분 4등급에서 6등급을 받았다라는 거 하는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는 것만큼 했다는 객관적인 지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3등급 혹은 4등급 받았다면 그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는다면 그래 인강 듣는 애들은 전부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 나는 추가적으로 뭘 더 했나 선생님들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직업에 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뭔가 내가 또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래야만 뭔가 될 거라는 거를 내가 항상 이야기해 주고 싶었거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좀 미안하지만 사실 성적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장 가서 몇 개 틀리면 바로 또 점수 뚝 떨어지지 그것만 기억해봐 100점 받는 친구들은 사실은 100점만큼 공부한 게 아니고요 120점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시간에 20점만큼 날리고 100점 받는 거거든 내가 시험장 가서 80점 받았다면 정말 100점 받을 것만큼만 공부를 했겠지 20점 버리고 80점을 받은 거죠 항상 시험에는 어떠한 변수가 작용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1학년 친구들은 지금 중간고사 한 번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어떠한 변수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2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1, 2학년, 2년 동안에 뭔가를 확장 지어야 되는 건데 그걸 경험치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럴 수는 없거든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대비를 하고 정말로 내가 시험 범위에 있는 것만큼은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 어떤 시험을 나도 풀 수 있다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좀 과하잖아 다른 학력평가 기출문제는 좀 과하잖아 과하다고 안 할 거야? 그치? 과한 만큼 해야 시험을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말고사 시즌이라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힘든 거 알지만 선생님이 학생 때는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난 이런 게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주기로 한 거고 정확하게 열심히 한다는 지표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했던 것만큼 보다 더 많이 하고 주변에 나랑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 이번 시험 지나면 나 스스로 인정해버립니다 나는 얘랑 비슷하네 난 얘보다 못해 난 얘보다 잘해 이런 게 인정이 돼버리면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번 시험에서 뒤집어야 되고 이번 시험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 시험 또 뒤집으면 되니까 이번 시험 정말로 한 번 열심히 해봐봐 알겠지? 열심히 해보고 그 점수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거든? 그때 또 원인 분석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번에 길면고사 시즌에 집중해서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열심히 잘 진행하시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캐스트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